네, 37번입니다 문장 삽입이죠 정답 먼저 4번으로 정답 찾고 갈게요 There are some cultures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몇 개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걸어 한번 찾을까 They can be referred to as people who live outside of time 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불릴 수 있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나와 있는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 형태를 봤더니 Can be referred라는 조동사의 수동태까지 같이 나온다는 거 To 빼먹지 말고 일컬어질 수 있는 몇 개의 문화가 있습니다 뭐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 시간의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다가 People who live outside of time 이 녀석을 함위추론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밑줄 친 부분이 함축된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People who live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일컬으면 어떤 표현으로 갈 수 있냐면 시간을 연속된 사건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시간을 연속된 사건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이라고 생각하면 이 문장 기초까지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어디에 살고 있는 브라질에 살고 있는 아몬다와 트라이브 부족이죠 이 사람들은 doesn't have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That can be measured or counted 앞에 나와 있는 시간을 우린 선행사로 보는 거겠죠 That can be measured 측정되거나 혹은 셀 수 있는 셀 수 있는 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측정되거나 셀 수 있는 시간이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개념이 없어 자 whether 오히려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세상에서 어떤 세상이야 of serial events 라고 나와 있지 그치 연속된 사건의 세상에서 산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이벤트를 보기보다는 as being rooted in time 시간의 뿌리 박혀있는 시간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간주하기보다는 연속적인 사건의 세상에서 산다 라는 거죠 리서처들은 또한 알아냈습니다 접속사라는 것을 알아냈나봐 No one had an age 어떤 사람도 뭐가 없다고 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대신에 연결어 They change 그들은 바꾼다 그들의 이름을 뭐하기 위해서 To reflect their stage of life 그들의 삶의 단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부사적인 용품 목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And position within their society 그들의 사회 내에서의 지위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답니다 그래서 A little child will give up their name to a newborn sibling's end 하고 나와있지 자 이 작은 아이는 포기할 거란 말이지 그들의 이름은 누구에게? 새로운 새로 태어난 신생아인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뭐하게 된다? Take a new one 이 one이라는 표현은 name입니다 여러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어진 문제를 집어넣을까요 In the US 미국에서 우리는 Have so many metaphors 너무나 많은 뭘 가지고 있어? 어떤 은유 비유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동그라미에 얹혀볼까? 저기 That 시간에 대한 그리고 그것의 흐름에 대한 매우 많은 은유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간주합니다 뭐로써? 어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That is 즉 어떤 거지? The weekend is almost gone 주말이 거의 다 지나갔다 라든지 I haven't got time 나는 시간이 없다 와 같은 이건 미국의 개념이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We think 우리는 생각합니다 접속사 됐 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생각되어 있습니다 Such statements are objective 그러한 말들이 객관적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They aren't 그들은 그렇지 않다 객관적이지 않다 라는 뜻이겠죠 We create these metaphors 우리는 이러한 은유를 만들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은유를 만들거나 시간의 은유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아까 여기 나와있는 People who live outside time 라는 표현은 시간을 연속된 사건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주어진 문장을 삽입으로 빼도 되지만 1번 문장 있죠 1번 선택지에 있는 문장 이 녀석을 우리가 삽입으로 빼도 괜찮은 글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어가 아까 나와있던 대로 인스탈도 나와있었고 음 Derex라는 표현 즉 이라는 표현까지 연결어는 두 개 정도로 여러분이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정도는 한번 잡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을 개념 없이 연속되는 사건을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이게 이 글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38번으로 넘어갈게요 눈치 보지 마세요 쓰세요 괜찮습니다 오래 걸리니까요 쓰세요 자 Of course라는 문장 보이시죠 Of course라는 문장은 여러분 5번 선택지에 집어넣을게요 그렇죠 할게요 The natural word 자연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계는 제공합니다 뭘 제공해? A rich source of symbols 어떠한 풍부한 원천을 상징의 풍부한 원천을 제공합니다 어디에서 사용되는 미술계와 또는 문학계에서 예술과 문학에서 사용되는 상징의 풍부한 원천을 제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Plants and animals 식물과 동물들은 중심에 있습니다 뭐에? Mythology 라는 표현 보이시죠? 신화 그 다음에 춤 노래 시 의식 축제 그리고 holidays 어떤 휴일들이죠 국경일들이죠 전세계에서 이런 것들의 중심에 있는게 바로 식물과 동물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화들은 다른 문화들은 can exhibit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른 정반대의 태도를 뭐에 대한 어떤 특정한 종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을 삽입으로 빼나도 굉장히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2번 선택지에 있는 이 문장을 삽입으로 빼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연결을 하는 언어 있죠 뱀은 are Arnold 뭐 된다? 존경의 대상이다 어떤 운명의 법 문화의 법 그리고 are hated 증오를 받는다 누구에 의해서 다른 문화에 있었어 그쵸 저는 뱀이 싫어요 진짜 싫어 너무 싫어 옛날에 어렸을때 쌤 그거 꿈꿨다 하니까 자고 있는데 꿈에서 꿈 안에서 내가 자고 있는 내가 일어나가지고 침대 밑에서 발을 밟았는데 바닥에 전부다 뱀이 났어 그 꿈을 꾼 후로 너무나 무서웠어 그리고 헤리포터 1 봤을 때 헤리포터 1 보셨죠 안 봤어요 기억 안 나요 헤리포터하고 그 사촌 그 약간 뚱뚱한 친구하고 같이 동물원 같은데 간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헤리포터가 아 뱀을 보고 있는데 그 똥고가 와서 헤리포터를 확 잃쳐 헤리포터가 훅 하고 넘어진단 말이야 해놓고 뱀하고 헤리포터하고 약간 그 헤리포터가 동물의 언어를 알아듣거든 스으으으으으 마면서 그래서 헤리포터하고 힘을 주니까 그 유리막이 없어졌어 뱀을 가둬놓고 있던 유리막이 그래서 유리막이 스윽 뱀이 나오는 그리고 그 뚱떼기는 그 안에 갇힌 이 사건을 보고 물론 명하지만 엄청 충격이었어요 뱀이 더 싫어졌어요 난 뱀이 싫어 난 너희들만 좋아 뱃s are considered 쥐들은 여겨집니다 뭐라고 여겨진다? pests 어떤 유해동물로 여겨집니다 어디에서? 많은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그리고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인도의 몇몇 지방이잖아요 너무 싫죠? 왜? 유럽과 북아메리카는 당연하게 패스트를 옮기는 존재였잖아 유치가 주어진 문장 집어넣읍시다 물론이라고 나와있죠 연결어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들 내에서 다른 태도라는 것은 다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룰 수 있어? 드라메티컬리하게 극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문화들이라는 표현은 wedding cultures라는 표현은 같은 문화 내에서 라는 뜻이야 우리 문화 내에서도 그렇잖아 뱀 좋아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소피쌤 뱀 좋아하시잖아 예문들면 다 뱀이야 하지만 난 싫어 예를 들어서 연결어 또 나와있네요 어디에서? and Britain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로댕스 여러분 쥐과입니다 설치류 설치류가 쥐과인가? 설치류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there are several associations 뭐가 있다? 몇몇? association이란 편에 여기서는 협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연관성 하지 마시고요 어디에 목숨을 바치는 devoted to breeding them 그것들을 기르는데 이 설치류들을 기르는데 헌신하는 연합들이 있다 협회들이 있다라는 거죠 뭘 포함하는? including 쪼롤쪼롤쪼롤 것과 쪼롤쪼롤쪼롤 것을 포함하는 협회의 이름을 중요하지 않죠 너무 싫어요 하지만 첫 번째 문장이 우리 주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주제문만 잡고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9번입니다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라고 나와있죠 몇 번 문장이니?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3번인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봅시다 문장에서 주어는 이 녀석이죠 페인이죠 동룡사가 주어면 단수치급하죠 doesn't mean paying attention to some people and not others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doesn't mean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접속사 100이라는 거죠 you are being dismissive or arrogant 당신이 남을 무시하고 있다거나 혹은 거만하거나 거만하게 굴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반영합니다 뭘 나타낸다? hard fact 명백한 사실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 명백한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 아니겠어? there are limits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제한이 있다 on the number of people 사람들의 수의 the number of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들의 수야? we can possibly pay attention to or develop a relationship with 우리가 can pay attention to and can develop a relationship with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서 people과 we 사이에는 목적적 관계되면서 대지 생략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아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혹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 이게 중요한 팩트였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우리는 주제문으로 빼놓을 겁니다 1번 선팩트 문장이요 몇몇 과학자들은 심지어 믿습니다 뭐라고 믿냐면 접속사라는 걸 믿는 거지 the number of people 사람들의 수입니다 with whom we can continue stable social relationships 여기까지 가로드치면 되겠죠 전치사 보입니까 with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이렇게 보이지 뒤에 문장은 어떤 문장이 온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그랬죠 우리가 계속해서 뭘 할 수 있는 social stable한 안정적인 사회의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might be limited 제한된다라는 거지 원래 뭐에 의해서 우리의 뇌에 의해서 그쵸 3번 선택지 집어넣고 빼고 가봅시다 4번입니다 Professor Robin Dumball 이라는 사람은 has explained 설명했습니다 접속사들 이라고 설명을 했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are only really capable of ing 형태 보이죠 be capable of ing 뭔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단지 누구와 with the maximum of about 150 people 약 150명 최대 150명의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을 한거지 그럼 150명 있나요 없어 괜찮아 피파하면 되니까요 whether that's true or not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it's safe 가져와 진지어 보면 나와있지 안전합니다 뭐하는 것이 to assume 하는 것이 가정하는 것이 접속사들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두와 친구가 진짜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가정해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제문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살펴주시면 됐고요 이 글의 요지 정도는 한번 연결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써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 이 정도의 글의 요지 정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됐죠? 네 거기다 말하니까 제가 할게요 네 아 제가 하라고요? 40번입니다 요양문 완성입니다 커피를 한 잔 밖에 안 마셨네요 커피 홀더 있잖아요 가능한가 스낵 자리 가보면 스낵 키보다 조금 높게 쌓여있어요 홀더 모아서 장 사야겠다 잠깐만 봅시다 40번입니다 자 While there are many evolutionary or cultural wisdom 아 다른 색이 나와버렸네 이렇게 많은 신화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뭐에 대한? 협력에 대한 협동에 대한 그렇죠? The eyes 눈들은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ns of cooperation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까지 보이시죠 눈들은 뭐다? 가장 중요한 협동의 수단 중 하나이다 그리고 eye contact 그렇죠? 눈 마주침은 maybe the most powerful human force 뭐가 될 수도 있다? 가장 강력한 인간의 힘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Loss in traffic 어디에서 잃는? 차량 운행 중에 잃는 그쵸? 아니 그렇잖아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협동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됐어? 하지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우린 협동하니? 아니야 그렇진 않아 대부분의 운전자들 우리나라 운전자들로 따져볼까? 도로에는 나 빼고 다 미쳤어 왠지 알아? 나보다 빨리 가면 와 미쳤네 나보다 늦게 가고 있어 와 미쳤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 맞아 반대편에서 쌍라이타임 뭐인가 빔을 쏘고 오고 있어 미쳤네 빨리 지나가 미쳤는 것 같다 늦게 지나가 미치겠네 그럴 거야 실제로 그래 근데 그 이유를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아이컨택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눈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아주 그럴 듯해 쌤 이 글을 읽으면서 매년 40번 글을 읽으면서 모의고사에서 40번 글을 읽으면서 진짜 그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예 실제로 이제 이런 거야 나중에 지난번에 나중에 그런 글을 읽겠지만 너무 귀여운 아이들 막 보거나 그럴 때 막 깨물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꼬치꼬 이런 거 하고 싶잖아 볼떼이 뜯어들고 싶고 이런 거는 사람의 자연적인 본능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글을 읽으면서 진짜 내가 무릎을 쳤어 우와 진짜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하고 나와있지 arguably 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야? 아니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 이 문장 여러분 주제문으로 한번 보시고 넘어갈게요 그것은 이유다 그리고 나와있어 바로 감기부사 why 하고 나와있지 아니 감기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올 거야 인간들 normally a quite cooperative 뭐 보통은 꽤나 협동적인 종인 이 인간들이 뭐한 이유이다 can become 되는 이유이다 될 수 있는 이유이다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어디에서 도로에서 라고 주장할 수 있다 라고 정도로 가르치면 되겠죠 most of the time 대부분 we are moving 우리는 너무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we begin to lose 우리는 뭐한다 우리는 잃기 시작한다 우리의 능력을 뭐할 능력 by contact을 할 능력 그쵸 시속 20마일 가량이다 혹은 it is not safe 뭐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뭐하는 것은 보는 것은 안전하지 않지 애들아 시속 60km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막 꽤나 빠른 적도는 아니지만 상대편에서 온 차량의 운전자의 눈과 내 눈이 어떻게 마주치냐 아이컨택을 한다고 사고 나요 그렇죠 maybe our view is blocked 아마도 뭐할 수 있다 우리의 시야가 차단될 수도 있다 종종 다른 운전자들은 are wearing sunglasses sunglass 띄고 있을 수 있어 혹은 그들의 자동차는 may have tinted 뭐할 수 있어 tinted windows may have pp형태 아니야 아마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어떤 옅게 색이 옅게 들어가 선팅한다라고 그러죠 선팅이 된 유리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정말로 당신은 원합니까 make eye contact 을 하기를 그러한 운전자들과 그치 sometimes 때때로 우리는 make eye contact 우리는 eye contact을 합니다 뭘 통해서 the rear view meter 여러분 백밀러입니다 백밀러라고 하면 여러분 어딘지 아니 혹시 차의 백밀러 어디야 양쪽에 있는 거 얘네들 잘못 알고 있는 백밀러라고 이야기하면 rear view meter 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룸미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건 side mirror 백밀러는 없어 우리가 원래 쓰는 건 양쪽이 side mirror 백밀러라고 이야기하거든 근데 그걸로 뒤쪽에 있는 사람과 눈이 많이 친다고 안 마주쳐진다 얘들아 이거 운전자님 가다가 side mirror 뒤에 나와 있는 사람 눈 돌려면 사이드미러를 다시 조정하셔야 돼요 룸미러로는 봅니다 룸미러로는 뒤의 사람과 눈이 마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하지 나만 보는 거야 왜? 왜 썸뚝혀 하지만 it felt big 이 형식 죽격 부어 약하게 느껴집니다 not quite believable at first 뭐 하지 않아? 그치? 처음에는 전혀 믿을 수 없게 된다 as it is not face to face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약하게 그리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 라는 게 이 글의 이야기였죠 while driving 운전을 하면서 사람들은 뭐 하게 된다 얘들아 협조적으로 되니? 비협조적으로 된다 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들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아 뭐 하기 때문에? eyecontact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little 이라고 가시면 되겠죠 아까 나와있는 문장 중에서요 여러분 몇 개만 좀 살펴봅시다 주제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저 주제문 우리가 삽입으로 한번 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ls부터 road까지요 그 다음에 빈칸으로도 뭘 뚫을 수 있냐면 non-cooperative 이 녀석 우리가 빈칸으로 뚫어놓으셔도 되구요 그리고 아까 눈 있죠 눈이라는 것은 첫번째 문장에서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ns of cooperation 이 녀석도 우리가 빈칸으로 뚫어놔도 아주 좋은 문제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글의 요지 정도는 한번 접어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운전하는 동안 사람들이 비협조적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시선을 마주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 글의 요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됩니까 네 네 네 네 아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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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보지 마세요 눈 멀리다보지 마세요 눈에 스파이크 때립니다 하하하하하하 싫어요 41번 42번까지 봅시다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은 공부하고 배웁니다 어떻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insist on I am 라는 표현 보이시죠 insist on I am 라는 표현은 뭐 하겠다고 고집하다 라는 뜻입니다 뭐 하겠다고 그들이 숙제를 하겠다고 고집하기 때문이다 뭐 하면서 TV를 보면서 큰 음악을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합니다 절대로 노래를 들으며 어떤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 공부할 때 CDP를 뺐어요 아 CDP 모르겠구나 미안하네 MP3도 모르나 알죠 CDP도 알죠 CD 들어가는 플레이어 체크하는 거 휴대용 가지고 건축학계론 영화 봤어요 거기서 그 누구냐 그 휴지가 이재훈한테 이렇게 귀때기에서 딱 나오잖아 그치 CDP 네 갑자기 그 최대의 장벽이 생겨네 그렇지 아니 그렇잖아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면 어느샌가 막 쓰고 있을 때 노래 가사 쓰고 있잖아 클래식을 들은다고? 그러면 나는 거기다 글로서 쓰고 나 어렸을 때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 선생님 음악할 때 클래식을 들려줘 테스님이 골던 3학년 때까지 나를 레슨해 주시던 테스님이 청음시킨다고 뭘 하냐면 니네 오선지 있잖아 오선지 일반 음악 루트 말고 긴 거 있어 그거 하나 덤벼준다 대놓고 총 16% 돼 있어 니네 무슨 말인지 알아 악기 한 16개 이름이 있다 이거야 그래 놓고 노래 틀어줘 몇 번? 16번 다 뭐 해야돼? 다 적어야 돼 악보로 나한테 그걸 시켰어 이 교수님은 나쁜 양반 그래서 나중에 클래식도 들어갔지 쓰네는 뭐 재수할 때 클래식 들어가는데 뭐하고 있어? 비올라 맘에 적고 있고 바이올린 원투 나나갖고 막 적고 있고 막 그랬어 하실까 하실까 나쁘지 나쁜 나쁜 하실까 그래서 지금 너무 잘리셨다 하실까 잘리셨어 진짜 얼마나 소옥이 시원했는지 왜 시원하는지 알아? 선생님이 진짜 열심히 가르쳐 주시긴 하셨어. 정말 2학년때도 3학년때까지 선생님의 작곡을 거의 다 봐주신 부분입니다. 전대교수님이셨거든. 근데 아주 굉장히 어린 나이에 42,3 이정도 나이에 정교수가 됐어. 전대교수. 엄청난거거든. 근데 학생들 이렇게 돈 받아서 입학시킬을 위해서 잘리셨다더라구요. 이 같은 학생들은 또한 전형적으로 interrupt 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들의 공부를 뭘 가지고? 반복된 전화. 그리고 trip to the kitchen. 여행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동이야. 얘들아 주방 가는거지? 괜히 뭐해봐? 눈 열어보잖아. 그리고 비디오 게임이나 인터넷 서핑. 그렇죠? 이런 것과 같은 것으로 방해합니다. 자, 아이러니컬리 하게요. 모순적이게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야? The greatest needs to concentrate when studying. 공부할 때 뭐하는? 뭘 필요로 하는? 최대의 필요가 있는. 집중의 필요성을 가진 이 학생들은 often. 공종 어떤 사람들이야? who surround themselves. 그들 자신을 둘러싸는 사람들이지. 뭘 가지고? must distractions. 가장 많은 방해하는 것들로 그들 자신을 둘러싸는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공부 못한 놈들이 그런다. 이런거 이거야. 지금. 남 얘기가 아니야. 이러한 식대들은 주장합니다. 뭐라고? 뭐라고 주장하니? they can study. 그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더 잘 뭐하면서? with 목적어 ing 한 채로. 보이십니까? with 목적어 ing. with 목적어 pp. 기억나시죠? 그들의 뭐를? tv나 라디오를 켜둔 채로. 몇몇 professionals. 어떤 사람들이야?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로 oppose their opposition. 그들의 입장은 정답 3번으로 갑시다. oppose가 아니고 반대한다가 아니구요. 지지한다. support로 가시는게 맞습니다. 이 문장 우리가 삽입으로 한번 뺄게요. 여기요. 그들은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many teenagers. 많은 시대들은 실제로 뭐 할 수 있다? 공부할 수 있다. 생산적으로. on the less than ideal condition. 덜 이상적인 상황에서. 그쵸? 왜냐하면 they have been exposed. 그들은 노출되었기 때문에. 노출한거 아니야. 동현이처럼. 노출된거야. 뭐해? 반복적으로 background noise. 그쵸? 뒤에 나와있는 뭐 백색소음이라고 해요. 배경소음이라고 하죠. 여기에요. 언제부터? 어린 시기부터요.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집에 있으면 계속해서 이런 소음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야.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럴 때도 공부 잘 해. 라고 몇몇 전문가들은 주장을 하는거야. 그쵸? 글쎄요. 정반들 입장이네요. 이러한 교육자들은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children and 아이들은 have become used too. be used too 라는 표현은 어르신 때 봤지. 뭐해? 익숙해지다. 뒤에 명사 형태까지 나옵니다. 됐어요? 이 아이들이 소리에 TV나 비디오 게임이나 큰 음악의 소리에 익숙해져 왔다고 말합니다. 주장합니다. 그쵸? 그들은 또한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insisting students turn off the TV or radio when doing homework 주장하는 것은 맞아? 학생들에게 뭐하라고? 그러면 잠깐 뭐라고 주장하는 것은 turn off the TV or radio when doing homework 숙제를 할 때 TV를 끄거나 라디오를 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맞아? 학생들은 여기에는 뭐가 생략돼?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는 구문이었어 학생들은 should가 생략돼 있는 당위성이었습니다. 이러십니까? 학생들이 TV를 끄거나 라디오를 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아? 서술형을 한번 써보세요 뭐할 때? 그들이 숙제를 할 때 will not necessarily improve 반드시 뭐하진 않는다? 짐진시키지는 않는다 그들의 학업적인 성과들 이 입장은 is certainly not generally shared however 그러나 이 입장은 아까 소음이 있어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확실히 일반적으로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많은 선생님들과 학습의 전문가들은 are convinced 확신합니다. 그들의 자신의 경험으로 접속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야? and the noise environment 시끄러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종종 비효율적으로 공부한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마지막 문장이 이 글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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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